선생님, 부스 비비는 거 맞춘가?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와, 일단 이거 언니들이 어제 착즙해준 거 먹어볼까? 담배. 누가 보면 먹으려고 했는데. 오빠, 이거 복분자. 리얼 복분자 그냥. 아무것도 감이 안 된 거. 어우, 맛있어. 그냥 건강한 주스잖아, 완전히. 이게 실제 복분자 맛인 거잖아요. 이런 주스는 처음 먹어보는 게. 요강으로 꽃인데. 이러고서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? 나 봤어. 내렸다가 정말하면서 한 번만 더. 밑으로 갈수록 더 약간 달아지. 달아야 돼. 아니, 이거 저거 좀 더. 그러니까 밑에 진하잖아, 가라앉아서. 간장 비빔국수 비대대. 간장 비빔국수 비대대. 간장 비빔국수 비대대. 간장 비빔국수 비대대. 진짜 맛있다. 진짜 맛있다. 이거구나. 너무 맛있어. 짜다, 짜. 간단하다. 할 수 있지? 혼자 해먹을 수 있겠어. 맛있습니다. 매운 기운이 전혀 안 느껴지는데? 맛있습니다. 계란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서 맛있다. 계란요? 다섯 개. 다섯 개 넣었어. 오늘 먹어도 맛있다, 이 양념장. 오, 맛있다. 하늘이다. 가을 하늘이죠? 응, 그러네. 확실히 한창 좋을 때 여름 하늘이랑은 달라. 고기 반찬. 이렇게 안 먹었어? 이렇게 안 먹었어, 거기는? 병미 많이 못 먹었지? 네, 저도 많이 안 먹었어. 오빠 소식 잘하구나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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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반찬이에요. 그러면 만약에 국이 안 나가고 몇 밤 며칠을 한 일주일 정도 집에만 있어야 돼요, 집에서. 우와, 잘 먹었다. 우와. 다 먹었어. 맛있다. 맛있다. 확실히 이게 집밥이 맛있는 것 같아. 응. 근데 엄마가 차려주면 그렇게 밥을 안 먹는데 나와서 먹는 집밥이라서 그런가? 나와서 먹는 집밥. 그건 뭐야? 엄마가 먹으라고 할 때는 안 먹고. 집에 고구마도 안 캐는데 나오니까 고구마도 캐고 청소도 하고. 잘해. 너무 깔끔하고. 주막리를 네가 너무 잘해서 깜짝 놀랐잖아. 경이로웠어. 아우, 배불러. 매일 배불러. 너무. 진짜 배불러. 진짜.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나가면 또 뭐 사먹는 거야. 언니네 사육장 어때? 언니네 사육장. 과식을 과식을. 덱스가 준 거 먹어야지. 야, 막둥이가 준 거 하나씩 먹어. 근데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. 뭐? 유통기한이? 사육장. 웅장. 202년 8월 17일까지인데. 2월 24년 8월. 2월 24년. 야, 나 마셨어. 죽이려고. 우리 막둥이가 여기서 우리를 정리해야죠. 난 먹겠어. 그래도 다 먹을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